시계파치 흔들림 A Chimes How I love I'ma gotta type with my tattoo What am I too? On On Flicks 안녕하세요 샤넬입니다 On Flicks Record 여기서 이제 2년이 돼서 2년 만에 컴백하는 곡 Compassion 고백 제 과거 어두운 현재 또 앞으로 불안한 미래 또 희망찬 미래를 담은 곡인데 동시에 제 내면을 담았어요 고백을 했는데 곡에다가 같은 생각을 가진, 공감대 가진 분들한테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맘에 드실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좋으면 들으시고요 안 좋으면 다음 곡으로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아티스트로서 더 다양하고 음악성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미래치향적 래퍼가 되겠습니다 예에에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